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 어 잘 계십니까 도깨비가 지난주에 여길 좀 넓히는 작업을 했는데 자 집 옆으로 이렇게 길도 닦아 놓고 오늘 그 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도깨비 내 집도 옛날에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쪽에 그 탕광이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예 그 피지어 진 뭐 그런 유의 집이기 때문에 예 집이 그야말로 정선 3골짜게 또는 3척 3골짜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에 그런 휘황찬란한 집입니다 여러분 어 여건이 되는대로 집을 좀 리모델링 할까 아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일이 너무 서둘면은 탈이 나는 것이고 자 오늘도 어 경상북도 봉화 쪽으로 한번 바람 쐬러 나갈라 그러다가 예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기가 도깨비가 옛날에 그 얼렁 뚱땅 이렇게 에 뒤에 그 축대를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오늘은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중에 그 집 수리 할 때 저 뒤에 조개를 해보시면 저기가 우리 그 쉼터 어 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그 소형 장비를 이용해서 집 수리 할 때 소형 장비를 이용해서 요 뒤에 삽 밑에 까지가 이집 땅인데 에 팍 긁을 해 가지고 어 여기도 꽤 지저분 했는데 도깨비가 손을 대가지고 좀 나아졌어요 저쪽에 그 도깨비 쉼터가 의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집트가 한 70평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옆에 봄에 샀던 땅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100평 정도 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소형 장비는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싹 뜯어내고 여기를 좀 나중에 그 어 집 수리 할 때 싹 장비를 아주 끌어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내년 내년 가을이 될지 뭐 또 예상대로 어 돈이 또 그렇게 빨리 안 되면 또 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가 옛날에 뭐 어 대충 대충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철근을 이렇게 휘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걸 뭐 다 할 순 없지만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는 나중에 그 장비가 들어오면 그때 제대로 하기로 하고 여기는 도깨비의 어떤 이쪽으로 해서 그 연탄 제도 밭으로 버리고 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는 외발 리어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소 어수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빼내고 도깨비의 생각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정비를 해 볼 생각이다 아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어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요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일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 요 부분을 조금 뒤로 좀 길이 밀고 앞으로 많이 밀려 온 이런 거를 좀 뒤로 제대로 박아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처음과 달리 많이 휘어져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 좀 긁어내고 뭐 그렇게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저쪽에도 여기가 그 전에 그 연탄제 라든가 무슨 채소를 가져가거나 할 때도 여기가 굉장히 좁았어요 원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넓혀 가지고 아 지금은 사람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시골 생활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시골은 또 시골스럽게 해 놓고 사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도시인들은 도시스럽게 하고 살고 시골 사람들은 시골스럽게 하고 그냥 살고 자 우리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을 같은 이 판단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골 사는 사람은 초가집을 짓고 살고 도시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도깨비는 이런 집에 살고 자 이제 그만 꿍시렁거리고 오늘도 한번 가는 데까지 자 어제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도 이것은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자 요렇게만 해와도 여러분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디갔어 파도에 부스치면 파이프에 맺은 사람 자 옛날 어른들 말씀에 똥깡같아서 내 집에 있는게 좋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맞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서름 서름 집없는 서름만큼 서러운게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도깨비는 시청자님들께서 보실때는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사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또 좋은 점은 있어요 자 전축을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인생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어디서 주신문이 내가 직접 사나가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제 맘대로 사는 인생 제 맘대로 사는 인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푸른 달빛이 푸른 달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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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그 사람은 서쪽을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자 언젠가 그럼 당신도 옛사랑을 못 잊어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자 두고두고 가 숨칠꺼예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자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자 자 그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자 그리고 과연 하아와 보지 마 하하하 보지 마 보지 마 조공 보지 마 핸드로 가네 이거가 익혀앉혀져잖아 이거 오메 안하면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야 바람이 붓나 안된다는 얘기야 다 썩었네 다 썩었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